이제 나도 새우를 좀 까볼까나? 까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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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었던 것도 괜찮은데. 까서. 아니, 쏘영이가 지금 족발이랑 새우랑 젓가락이 꽂아가지고 꼬치를 만들고 있어. 새우꼬치. 족쇄, 족쇄 이런 느낌이야. 족쇄, 족쇄. 소스. 저는. 잠깐만, 이현일 셰프님. 연에다가 너무 잘 어울리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이 조합을 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해산물이랑 고기 감칠맛이잖아요. 오, 너무 맛있어. 진짜 입이 운동장이네. 광활하다, 광활해. 광야야. 이렇게 지짐해 보이지? 이렇게 되면 통족발 튀김 이원일 셰프가 가장 먼저. 클레어. 너무 빨라요. 1등이야, 1등. 빨리. 클레어. 쏘영 미비도 통족발 튀김. 클레어. 내가. 크래비가 없는 거거든요. 크래비요? 큰 거 하나 찍힐까요? 어? 맛만 먹는 거요? 맛만 먹는 걸로? 오케이. 실리크랩 큰 거 하나랑요.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통족발 하나 더 하는 건가요? 저희 방금 실리크랩 통족발 튀김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60분 중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희 현재 15분 남았습니다. 오빠는 어디다. 여기다가 주세요. 만리가 추가로 주문한 통족발 튀김 한 개 나왔습니다. 아실 분이 이거 혹시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진짜 이 오빠는 약간 의사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뼈 세워서. 파이브 끝. 감사합니다. 진짜 잘한다. 상반 느낌이에요. 유적지 나오고. 대박. 이게 필요한 건 모르겠지만 자아이 씨.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금 실리크랩 나왔습니다. 크랩 나왔다. 진짜 죄송한데요. 저 시향 한 번만 해볼게요. 세랑 달라. 달라요? 세라예요? 확실히 이 개가 좀 묵직함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좀 맛살되는 것 같아? 소리, 소리. 소리 엄청나. 뭐야? 이 음식을 먹고 간 거였어? 이것들이. 국물이 진짜야. 국물이 진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자를 필요가 없거든요. 어머. 언니 치아 건강한가 보다. 그 꽃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 관절지. 꽃게 살이마야, 이 정도면. 살, 살 개마, 살 개마. 어우, 맛있는데? 깔끔하게 해주겠어요?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것도 기념이다.